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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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족족 되게 시원시원하게 대답 다 해주고 그리고 제가 많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꼭 알겠다고 하고 뭐 팀장님이랑 같은 팀이 된 분들이 없어서 몇 번 지나가서 뵙었어도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 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팀원들도 그렇고 감독님으로서 되게 많이 이끌어주시고요. 그냥 맏형 역할을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다행히 동생들 뿐만이 아니고 위에 한 분이 계시니까 좀 든든한 것 같아요. 부담도 좀 적고. 이번에는 솔직히 제가 게임에는 별로 소질이 없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저도 열심히 하는 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게 약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팀원들 그리고 감독님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. 열심히 하는 하이리가 되겠습니다. 화이팅!